가Godly 감독님制unda 감독님의 챌린을 감독님의 챌린을 감독님의 챌린을 감독님의 챌린이 오늘çaào 오늘 레벨100을 찍을때까지 오늘 잠을 절대 자지 않겠어 오오? 파워 스트라이크 3차전지 그라스아 사워 스트라이크 파워 파워 스트라이크 파워 스트라이크 파워 스트라이크 파워 스트라이크 오늘 몸몰리가 시원치 않군 파워 스트라이크 파워 스트라이크 오호 오호허 2층에도 몸이 쿨 자 파워 스트라이크 파워 스트라이크 파워 스트라이크 파워 스트라이크 아아 니 마 자리 좀 아아 내 자리인데 아아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백 찍어 난 결국 메이플 백을 찍지 못했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싸가 되지 못할 거라고 오늘 학교는 안 가고 오로지 메이플에만 달리겠어?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어? 매직클로우 매직클로우 아니 벌써 아침이 밝았잖아 지금 이미 몇인지 되다고 요노시젓 effic노 메이플 레벨이 아일 알겠는데 북교가긴 일로 엄마한테 말해서 오늘 학교 빠져야 겠다 bénину 암흑 파스타 파스타 여보 기대하라구 오늘 아침 말이야 어 알았어 아 여보 근데 그렇게 어? 편안하게 요리를 할 때가 아니야 지금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어? 빨리 나 회사에 가봐야되구 요리로도 유치원에 늦었단 말이야 아이! 그나저나! 음... 그럼 니아는 어딨어? 학교 좀 늦을 거 같은데? 아 여보가 빨리 올라가봐 아 얘는 뭐하고 있는거야? 아휴 리아야 학교 가야지 얘는 왜 아침인데 학교를 안가구 설마 어? 오늘도 컴퓨터 게임하느라고 또 밤새가지고 지금까지 어?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에이 그건 아니겠지 야야 엄마 들어간다 매직클럽 매직클럽 어? 또 컴퓨터 하고 있었네 컴퓨터 게임 또 하고 있었어 어? 엄마 그럴 때가 아니야 나 지금 3차 전직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 너 지금 게임한다고 지금 밤새웠지 어? 그 밑에 이 다크서클 좀 봐 오늘 학교 가는 날인 거 몰라? 어? 왜 이 다크서클 뭐가 수경했냐면 13차 전직 해야 되는데 너 안되겠다 엄마가 인터넷선 끊어버려야지 아주 그냥 인터넷선 어딨어 인터넷선 아아아아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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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자꾸 그렇게 어? 컴퓨터 게임만 하다간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응? 어떻게 되는데요? 이 화면 유튜브인가 뭔가 거기 나오는 이 화면처럼 된다고 아니야? 이 게임 적당히 하고 빨리 학교 갈 준비해 엄마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휴 빨리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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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빨리 가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휴 아 벌써 요로하고 여보는 회사 가고 어? 유치원 갔나보네 빨리 너 뭐하고 있는 거야 집에서 학교 가야지 아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꾸 학교만 가네 3차 전직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헛소리하면 엄마가 컴퓨터 달려 부신다 했지 엄마 빨리 안 나가 너 오늘 학교 안 가고 또 PC방에서 컴퓨터 하기만 해봐 엄마가 그때는 진짜 인터넷상 가위로 휙 잘라버릴 테니까 이 엄마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학교 갔다 와 조심히 하고 다녀오겠습니다 PC방? 3차 전직? 학교? 3차 전직? 아이치스 스트라이크? 어? 아무래도 안 되겠어 PC방은 가야기만 했어 안녕하세요 설마 설마 했는데 역시는 역시였어 역시 PC방이야 자리 주셈 자리 주셈 자리 주셈 빨리 선칩하고 자리 주셈 아저씨 에이 뭐야 에이 아이고 꼬마야 그 학교 안 가 이제? 아저씨 아무것도 모르셈 오늘 개그 기념인 거 몰라 쌤 빨리 자리 주셈 선칩하고 자리나 빨리 3차 전직해야 돼 쌤 어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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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 끝짤이네 또 그 친구가 개교기념일인가 뭔가 그렇다고 해서 저기 앉아있는디 개교기념일같이 소리하고 있네 아이가 학교를 안가면 학교를 보내줘야죠 자리를 안내해주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기있다는거지 잘걸렸다 메이플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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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와 아니 엄마 왜 여기까지 와서 난리야 나 오늘 3차전직 해야 된단 말이야 너 톤 어디서 나와서 컴퓨터를 하고있어 빨리 한번 더 야야야 용도둘러 내가 아무것도 안할까 아아 빨리와 3차전직을 하기위해서는 저는 오늘 학교를 오면 안되는데 하아 학교가기 정말 싫어 아아 잠도 안자서 그런가 성기증도 나만 한 것 같고 학교가기 싫어 아아 아 잠을 너무 안잤다 어 지추 지추 어 내 머리가 머리가 딴 것이 집이 아는 기분이야 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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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아니 왜 학교가 메이플 세상이 됐지? 뭐? 아니 뭐야? 내 손에 이건 빨포? 그리고 이건 내가 좋아하는 장비들? 아니? 이제 난 완벽하다 메이플 세상을 가기 위해 모든 장비를 맞췄다 3차전기 컸어? 죽어라 머신어 돈이 많이 나오는 거 죽어라 이 콜레방 콜레 3차전기 좋아 이제 3차전기기 한 걸음 가까워지는구만 자 그래 엑스트라이 그래 엑스트라사 그래 태태기 네 그래 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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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리아 안 왔어요 오늘도 이 자식 또 안 왔어 또 언제쯤 오는 거야 제 자식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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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교실 안에도 몬스터가 가득하잖아 하하하하 나 이 3차전직을 도와줄 몹들이구만 오늘 한번 가보지자 오오오오 으아아아 어? 어? 슈니아 팀이야 이 녀석! 아 아파... 저 녀석은 왜... 갑자기 짝땡이를 들고서 사람들을 때리는 거야... 아우... 아우... 허리야... 여기가 주니어 발로국에 산다는 그 마개인가? 허... 3차 전직을 하러 가야겠구만... 허... 자... 이럴샤이 마세... 우리 리아가 학교도 제대로 안 나가구... 맨날 PC방 가 있고... 어제도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하고... 컴퓨터 중독에다가 걸린 거 아냐...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인터넷을 끊어버려야지 화끈이... 3차 전직 이럴샤이 마세... 어... 안녕 주니어 발로크... 오늘 나의 3차 전직을 위한... 죄물로 받쳐주마... 나는 오늘 끝장이야... 가구는 되겠지 주니어 발로크... 아유 아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학교 갔다 오라... 가만 두지 않겠다 주니어 발로크... 으아악... 예! 주니어 발로크... 역시... 나 오늘 지시가 왔다... 버스모프 밖에 아주 강렬하구만... 주니어 발로크... 3차 전직이면 죄 물이 태워오라... 주니어 발로크... 아이고... 퇴근했다... 아유... 집에 빨리 들어가야지... 아유... 오늘은 리아가 학교를 갔을려나 모르겠네... 흠... 아니... 죽어라! 주니어 발로! 나 주니어! 엄마한테 혼들아! 죽어! 죽어! 주니어 발로! 아니 아니! 얘가 어디서 엄마를? 아휴 잠들었네 아주 빨리 아 얘가 잠을 자잖아 갑자기?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아 얘가 다짜고짜 나보고 주니어 발로게니 뭐냐 하면서 무슨 무슨 다짜고짜고 이러더니 갑자기 때리잖아! 아니 얘가 아무래도 맨날 게임이 24시간 동안 하다보니까 게임 중독에 걸린 거 아니야? 헛것을 보는 거 아니냐고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아무래도 게임 중독인 거 같아 삼촌전직 삼촌전직 이거 봐봐 앞에 잠꼬대를 하잖아 안되겠어 여건 우리 아무래도 컴퓨터를 인텔에 끊어 컴퓨터도 없애고 말이야 그래야겠어 아무래도 응 맞아 맞아 삼촌전직! 영원저кой 응 사람들이 прямо